유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은 대략님, 사망사건에 대해서 군사경찰권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권이 있습니다. 있어요? 무슨 사건에 수사권이 있어요? 변사사건에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변사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변사사건은 이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자연사이냐 변사를 판단하고 사망원을 그 다음에 그걸 가족에게 인과하는 일렬의 절차를 변사사건이라고 해요. 그 이후에 이 사안이 실제 범죄와 관련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변사사건 수사권이 있다고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에 일함 중사 사망사건 당시에 이 자리에 있던 민주당 많은 의원들과 우리 국회의원에서 군사경찰에게 사망사건, 성폭력사건, 그 다음에 입대전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아예 수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사망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는 정황만 발견되면 바로 이첩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박정은 대령은 명백히 군사법원법에 있는 법률 규정과는 전혀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가 군사법원법 2조를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피의자들이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들에게 진술 거부권 고지 다 했습니까? 담당 수사관들이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 조선이 피의자 조선이 명칭에 불문하고 방금 그 수사관들이 한 행동 자체가 수사입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 2조는 군사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국방부에서 군사경찰에 대한 입장을 고려했는지 훈령해서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완전히 모법과 반하는 훈령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유재현 법무대위원회관 그때 나와 같이 그때 법 만들 때 분명히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죠? 네. 군사경찰에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경찰이 그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만일 사망사건이 발생해서 그것이 관련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즉시 그 상황을 정리해서 이첩하는 것은 끝났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훈령들이 말도 안 되게 만들어졌어요? 혐의자 이런 것부터? 네. 일단 저희는 군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한정된 것을 만든 게 아니라 군에서는 여전히 다른 입대전 범죄도 있고 성폭력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범죄가 인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인지된 경우에는 그렇게 넘겨라라는 훈령을 만든 것입니다. 자, 군사법원법 228조 3항이 마치 군사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오도되는 내용들이 자꾸 말씀이 되는데 그 조항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중에 사망사건이나 성추행사건 등이 즉 수사권 없는 내용이 발견되면 그 내용은 즉시 이첩하라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박정원 대령. 분명히 박정원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하면서 사건 축소 우려가 있어서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이첩 보류 지시 거부했다고 아까 답변했어요. 보류 지시 거부했다고 답변했어요. 이미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배석 의원님 질문에는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어요. 맞죠? 네. 보류 지시 받은 바 없습니다. 김기한. 자, 여기 부사령관으로 나와 계세요. 네.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전달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확히 받았습니다. 사령관한테 그 얘기 전달했습니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럼 박정은 대령에게 그 지시내용 내려갔죠? 당연히 전달했습니다. 이종섭 장관님, 몇 번에 걸쳐서 지시했어요? 세 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처음에는 사령관에게 직접 했고 두 번째는 부사령관이 사무실에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지시할 때 포함시켜서 했고 나머지는 사령관이 문자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이첩 보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 번 한 겁니다. 지금 박정은 대령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게 했어요. 이첩 보류 지시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할 때 사건 축소 우려가 있어서 거부했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기한 사령관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모순된 답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모순된 게 아니고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 받은 적 없고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 사령관과 논의하면서 이첩 보류의 지시의 본질이 사건 축소 왜곡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기한 사령관의 이첩 보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첩 보류하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아닙니다. 이첩 보류를 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박정은 대령이 그것의 부당성을 얘기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첩 보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우리 김동혁 국방감찰부장님 방금 공소 사실에 보면 8월 1일자에 분명히 이첩 보류 지시를 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면서 거부했다는 내용이 8월 1일과 8월 2일 날 했다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요. 이건 맞죠? 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해서 공소 제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구 그 진술을 확인한 거는 박 대령은 그렇게 진술했습니까? 박 대령 본인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게 없다고 진술했고 다만 저희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참모진들 다수로부터 일관되게 사람 간의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고들까지 있었고 그 참고들을 상처를 조사한 결과 모든 사람이 공인 동일하게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이 있었다. 네. 다수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